14회 아들의 꼬염 젠장기구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올라오세요 섹스폰 연주가 이왕선생님 섹스폰 연주 두 곡을 들어볼건데요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이팅! 우리 이왕선생님 섹스폰 연주 잘하시죠? 여러분 담잔님도 섹스폰 연주 잘하시고 어떻습니까? 이분이 뭘 잘해요? 아니요 잘해 이왕선생님 섹스폰 부를 줄 아세요? 반반하면 안되고 집에도 있으세요? 연주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한번 멋진 연주 뽑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선생님의 테너 섹스폰 연주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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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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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큰 목소리를 잡으세요 네 이완 선생님의 섹스폰 테너 섹스폰 연주가 이겨두고 있습니다 한 곡 더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